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공시법 요약강의 교재 602페이지 피시면 토지이동 두번째로 나누어 있는 것인데요 특수한 이동사유로 제가 분류해 놓은 겁니다 즉 토지소유자한테 신청 의무는 없지만 토지이동에 들어가는 축척변경과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한 경우 특례 이 세가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척변경이라 하면 용어의정에서 지적돼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축척변경에 대한 개념정의는 용어정을 다 배웠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척변경의 대상은 이런 잦은 토지이동에서 일필지의 정밀도가 떨어질 때 이걸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축척을 키운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축척변경에 관련된 대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잦은 토지이동에서 일필지의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소축척으로는 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이동에 따른 정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전체의 정밀도를 높이려고 한다는 거죠 정밀도를 높인다는 것은 축척을 전반적으로 다 키우는 겁니다 특정한 한필지의 축척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집원부여지역 즉 동일하리 전체의 토지별로 축척을 다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고 그 다음에 동일한 집원부여지역 안에 서로 다른 축척지역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즉 같은 집원부여지역인 동일하리 안에 일부 지역은 500분의 1이고 일부 지역은 1000분의 2다 이럴 때 전체적으로 500분의 1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축척변경이 대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척변경 절차를 보시면 먼저 도표 왼쪽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소유자 신청 또는 직권에서 시작되는데 과거에는 신청권이 없다가 신청권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신청하려면 소유자 3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학상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시작된다 그리고 축척변경 하려면 축척변경 우연이라는 임시기구가 만들어지고 이 우연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사전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 도지사 등의 승인이 떨어지면 20일 이상 시행공고를 해야 됩니다 시행공고 20일 이상 그리고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각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정밀 측량인 축척변경 측량을 실시해서 토지 표시를 새로 결정합니다 토지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데 이렇게 새로 정밀한 측량인 축척변경 측량을 하게 되면 각 지번별로 면적의 증감이 생깁니다 즉 정밀 측량을 해보면 종전에 작은 축척일 때와 큰 축척으로 정밀 측량했을 때의 어떤 경계나 면적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면적 증감이라고 하죠 각 지번별 면적 증감이 생기는데 이걸 조서로 만들어 놓습니다 전체의 지번별 면적 증감을 조서화시켜서 어떤 토지는 면적이 줄어들고 어떤 토지는 늘어나고 어떤 토지는 변동이 없고 이렇게 증가는 얼마큼 증가했고 줄어든 건 얼마큼 줄어들었다 이런 걸 도표로 정리한 것을 면적 증감 조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증감분이라는 건 무엇을 비교한 것이냐면 시행공고의 현재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 차이를 증감 면적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증감에 대해서 면적 증감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한 다음에 증감 면적은 결국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은 금전으로 정리해 줍니다 즉 청산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적 변경 안 했으면 내 토지가 천 평방미터일 텐데 축적 변경 측량 해보니까 조금 늘어난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 줄어들었다 어떤 사람 변동이 없다 그럼 늘어난 사람은 어떤 것이냐 가만히 앉아서 땅이 늘어났으니까 땅을 산 것 같습니다 줄어든 사람은 땅을 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공정하게 마무리하려면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땅을 산 것 같으니까 돈을 내딜 것이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땅을 판 것 같으니까 돈을 받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증감 면적을 금전으로 해결해 주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청산 절차다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하려면 우리가 청산금을 산정해야 돼 그럼 청산금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증감 면적 즉 측량 결과 산출한 증감 면적에다가 토지 단가 즉 단위 면적당 가격을 곱하면 이게 바로 청산금이 되는 겁니다 이때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은 딱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언제를 기준하느냐 시행 공고일을 기준합니다 누가 조사하느냐 조사 주체는 지적소관청이 조사합니다 누가 결정하느냐 결정은 축적 변경 우연에서 의결합니다 축적 변경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상황은 다 축적 변경 우연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감 면적에다가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니까 청산금이 나오는 겁니다 청산금이 나오면 이것을 또 15일 이상 공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행 공고가 20일 이상 공고했는데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청산금 납부고지 내지 수정통제해야 됩니다 청산금 납부고지라는 것은 땅이 늘어난 사람은 돈을 내라고 한다고 했죠 줄어든 사람한테는 돈을 받아가라고 한다고 했죠 이렇게 납부고지 수정통제를 해주고 자 고지서를 받아보면 거기에 불만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금전을 기대하고 있는데 주겠다는 돈이 얼마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낼 돈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이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소관청은 스스로 결정권이 없고 모든 결정은 축적변경 우연에서 의결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연에 협의해서 우연에 의결을 거친다 그리고 우연의 결정이 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의결을 통해서 다 해결하고 나면 청산금 낼 사람은 내고 받을 사람은 받아가면 되는데 납부나 지급은 전부 다 6개월 이내로 통일시켰습니다 납부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지급은 통지 한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다 통일됐다는 거 그리고 차액이 생기면 과부족분을 말하죠 차액이 생기면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도 부담을 한다 즉 남아도 이걸 되돌려주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부족한다고 해서 추가로 납부하게 안 하고 그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청산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고요 청산 절차 마무리되면 지체 없이 확정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에 토지 이동 있는 거로 간주하죠 공고한 날에 토지 이동 간주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지적 공부 정리하고 그리고 등기부 정리하는 등기 촉탁 절차로 진행됩니다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로 해서 등기로 보기 때문에 등록 면허설 납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전체적에서 축적 변경 절차 중에서 예외가 3번 나온다 예외가 3번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첫째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오냐 청산하지 않는 예외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청산 예외 두 가지씩 있습니다 첫째 허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용 오차범 이내일 땐 청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602페이지 하단 쪽에 청산 절차에서 예외 청산하지 않는 경우 첫째가 기억이 허용 오차범 이내일 때 두 번째가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해서 서면을 지출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는 청산하지 않지만 첫 번째 허용 오차범 이내일 때는 예외에 대한 또다신 예외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허용 오차범 이내이지만 축척변경 우연에서 청산하기로 의결하면 청산하기로 의결해버리면 이때는 다시 청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청산하지 않는 예외에 두 가지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 이 축척변경은 먼저 토지 소유자 3번째 동의를 얻고 우연의 의결을 거치고 시 도우자 대도시장 승인을 받으라 했죠 이때도 두 가지 도합 두 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 축적 변경할 때 두 번째 합병을 위한 전제로서 합병을 전제로서 축적을 바꿀 때 이 두 가지 경우는 시 도우자 등이 승인 받을 필요가 없고 이때는 면적만 새로 결정합니다 토지 표시상 중 면적만 새로 결정한다 이것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행 공고를 하면 22장 시행 공고한다 했죠 그러면 축적 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지적 공고 정리와 경계 원칙량은 원칙적으로 중단되지만 정지하는 겁니다 다만 중단, 정지하지 않는 예외 지적 공고 정리를 정지하지 않는 예외가 두 가지 그래서 여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경이다 이렇게 하죠 축적 변경 우연의 의결이 있을 때 두 번째 경계점 표지 설치 위한 경계점 표지 설치를 위한 경계보건청량 경계보건청량 이것은 허용된다는 거예요 각 토지수의한테 경계점 표지 설치를 하겠더니 자기 토지 경계를 모르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계보건청량 해야 되겠죠 이 정도는 허용된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청산하지 않는 예외 허전할 때 승인받지 않는 예외 도합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우연의 구성은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우연을 구성하고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해야 됩니다 우연장 우연종에서 소관청이 지명합니다 자 축적 변경의 기능은 축적 변경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다 의결합니다 시행 계획안에 대한 의결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의결 재금상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의결 면적 증가음 처리나 이신체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거나 기타 소관청이 해외에 붙인 사항을 다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축적 변경 우연에는 심의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축적 변경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전부 다 우연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자 회의는 우연장에 소집하고 일반 종족소 제적 과반 출소 개의하고 과반 찬송을 의결합니다 회의를 소집하려면 일시 장소 안건을 5일 전까지 각 우연에게 서면 통제해야 됩니다 5일 전까지 각 우연에게 서면 통제하라 여기가 축적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요에 따라서 기출 지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옆에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서 6페이지를 피시면 됩니다 6페이지 24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지적 소관청은 축적 변경을 하려면 축적 변경이 시행지역이 토지에서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하겠죠 그 다음에 우연의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과반에 넣은 것이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시, 도의사 또는 대도시장 이렇게 해서 각각 괄호 안에 채워놓는 문제 그래서 시행하기 전에 이렇게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우연의 의결 시, 도의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 이 절차가 선행된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25번 축적 변경 시행지역이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급으로부터 몇 이내 시행 공급이 현재 점화 경계,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자, 먼저 시행 공급은 20일 이상 즉 승인을 얻은 날로 또 20일 이상 공급하고 공급한 날로 또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 설치 의무가 부여된다겠죠 그래서 30일 이내가 왔습니다 26번 보세요 소관청 청산금 결정을 공급한 날로 또 며칠 이내에 시행지역, 시행기간,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시행하는 세부 계획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시행에 따른 청산 방법이나 축적 변경 시행에 따른 토지 소유자 등의 협조 등 이러한 시행과 직접적인 관련된 사항을 공고해야 되고 거기 3번에 나온 축적 변경 시행자 선정이라든가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은 공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세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간 문제입니다 31회 작년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8번 청산금이 납부지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에 청산금을 소관청에 내야 한다고 했는데 납부나 지금은 전부 다 6개월로 통일했다겠죠 29번 소관청은 시 도지사로부터 축적 변경 승인을 얻은 때 지지체 없이 축적 변경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등을 15일상 공고가 된다고 했는데 시행 공고는 20일상 청산금 공고가 15일 이상 했었죠 그 다음에 30번 청산금이 납부지 수정 통지 청산금에 2가 있는 자는 납부지 수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소관청이 이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1개월 이내 소관청이 이신청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이 계속 나오는데 1개월이라는 말과 소관청의 이신청인데 이걸 축적 변경 우연으로 바꿔서 내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31번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을 납부지 받은 자는 고지 받은 납부지 6개월이나 청산금을 소관청에 내야 된다 내는 거 6개월이죠 맞습니다 이거는 가로 안에 넣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32번 소관청이 지지없이 축적 변경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오는 것 즉 확정 공고는 언제 한다고 했죠 청산금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면 지지없이 확정 공고를 하겠죠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우연의 심의 의결 사항으로서 틀린 걸 차지하고 있었는데 축적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거 지번별 즈음 금액 결정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승인 나오는데 승인은 사전에 시 도지사 대도시장이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축적 변경 우연히가 이걸 승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우연의 의결 사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었었고요 청산금 산정 및 이의신 생원한 사항은 전부 다 축적 변경의 심의 의결 사항입니다 34번 축적 변경 우연의 3분의 1 이상을 소지하는 게 아니라 2분의 1 이상을 소지하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35번 축적 변경 우연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우연이 아니고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우연으로 구성된다 했죠 우연의 3분의 1 이상을 소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을 소지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축적 변경 우연에 관련된 것도 최근에 이렇게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축적 변경과 관련된 기출 지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상 정정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등록상 정정 자 그래서 등록상 정정은 여러분 먼저 요약집 604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등록상 정정이라는 것은 등기법처럼 변경이나 경력을 구분하지 않고 잘못된 걸 고치는 걸 정정이라고 합니다 등록상 등록상을 고친다 정정한다 맞지 않으면 고치는 걸 정정이라고 하죠 그럼 어디다 등록되느냐 이 등록된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걸 말하겠죠 그럼 지적공부에는 무엇을 등록하느냐 크게 보면 토지표시에 대한 부분과 토지표시에 대한 부분과 소유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사실관계인 토지표시 부분 권리관계인 소유자에 관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놓은 것이 요약집 60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토지표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경계정정이라는 것은 경계정정은 요건 주의에서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약집 605페이지 설명해 놨죠 경계정정과 위치정정 이 두 가지는 구별해야 됩니다 경계정정은 경계의 변동과 더불어 면적도 같이 변동 경계와 면적 요것이 동시에 바뀌는 걸 우리가 경계정정 위치정정은 면적 변동은 없고 면적은 변동이지 않고 경계의 위치만 바뀌는 거 요거를 위치정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경계정정은 신청만 되지 지적공무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계도 바뀌면서 면적도 바뀌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지적공무원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직권으로 못하고 신청만 허용된다 그럼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록상 정정 신청서를 내면서 이 등록상 정정 신청을 낼 때 경계가 잘못됐음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상 정정 측량을 실시한 다음에 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야 되며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자, 이 증명이 됐다 하더라도 또 민원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 승리학서 이때 이해관계인 함은 인접 토지 소유자만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접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 승낙을 안 하면 이에 가름하는 확정 판결 정보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정정 요건이 까다롭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 토지 표시사항 중에 직권정정 사유는 법정된 아홉 가지에다가 등록조안 시고 허용법이 초반까지 포함해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절차상 하자 즉 절차상 하자라는 걸 옮겨 적을 때 뭘 빠뜨리거나 잘못 보거나 오타가 났거나 키보드를 잘못 눌렀거나 계산차가 생겼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변동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직권으로 고쳐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대부분 잘못하여 다르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이렇게 쓰지 않은 경우도 몇 개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1호가 토지 이동정리 결의적인 내용과 다르게 정리했다 토지 이동정리입니다 이용이라는 말씀은 다 틀립니다 토지 이동정리 결의적인 내용과 다르게 그 다음에 2호가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됐다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됐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정정에 대응해서 위치정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위치정정 그 다음에 세 번째 3호도 면적은 일치하지만 경계가 서로 접합하지 않는다 이건 실제 지문은 굉장히 길이인데 압축에 줄어놓은 겁니다 즉 실제 지문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배 등록된 면적과 측량 실제 면적이 일치하지만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도지가 발견된 경우 지문이 너무 길어서 출제는 안되지만 이것도 위치정정과 서로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4호는 재작성 당시 잘못된 경우 5호가 측량은 정확했는데 측량 성과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호는 측량 분쟁이 생겼을 때 지적위원회에서 측량 적부심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죠 1심은 지방지적위원회 재심 2심은 중앙지적위원회 두 번에 걸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지적 측량 전문가들에 의해서 재판받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적위원회 의결에 따라 정정하는 것은 판결문에 따라 정정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직권정정사유다 이런 얘기입니다 7호가 지적공보 등록성이 잘못 입력됐다 키보드를 잘못 누른 거죠 8호도 주의할 게 하필 각하했다는 등기공을 통제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수업시간에도 얘기해줬지만 이원적 공시방법을 이해해야 이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지적에서는 토지 합병이라고 해요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에 등록한다 소관청에서 시장구청장이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에 등록하는 것인데 이게 토지 합병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합병했으면 다음 절차는 공시방법이 2위원화 됐기 때문에 등기법에 가면 하필 등계된다 하필 등기부도 정리해야 되겠죠 등기부도 해당 관할 등기소가 정리해야 되는데 등기부를 정리하려고 하필 등기 신청했더니 등기공무원이 이렇게 하필 등기 신청해서 이걸 각하했다 안해줬다 하필 제한서였으니까 못했겠죠 등기부는 토지가 따로따로 두 필지가 따로따로 있는데 지적공무원, 토지대장은 한 필지로 합하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서로 분리체가 생기는 문제였기 때문에 하필 각하였다는 통지가 있으면 지적공무원이 통지를 줘야 되겠죠 각하였으면 통지하겠죠 통지하면 지적공무원 합병 전 상태로 직권정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호가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면적환산 면적계산, 계산만 잘못한 거죠 이것은 실질적인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면적환산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10호는 우리가 일반적 이동사에서 봤던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결정을 할 때 5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임야대장 임야들 직권정정 후 등록전환시키라겠죠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 권리관계는 등기부와 기준인데 모든 토지가 다 등기된 건 아니죠 그래서 신청주에 따라 미등기 토지 생깁니다 그래서 등기된 토지라면 등기부를 기준으로 고치면 되는데 등기부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든 지적공무원이 직권을 등기부 열람해서 이걸 고치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거소류는 등기부 때문에 등기빌정,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상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해서 근거해서 이걸 정점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등기, 등기 안 된 토지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다면 이제 등기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소유자가 미등기 토지 소유자가 이름을 개명했다 그럼 담당 공무원은 이걸 알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사자, 소유자 직접 신청할 수밖에 없고 지적공무원이 직권으로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청할 때 이러한 개인 인적사항에 관련된 기준이 되는 문서는 가족관계 등록부입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서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스스로 소유자 신청만 해야 되고 직권으로는 못한다 이것이 등록사항 정정에서 소유자 표시에 관한 사항 정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관리에 대해서 605페이지에 간단히 정리해놨죠 어떻게 관리하느냐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경우에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대장 사유란에 뭐라고 쓰느냐 이 토지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흑백의 반전, 즉 음영으로 표시해 눈에 띄게 하거나 붉은색으로 표시해라 표시해서 이렇게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토지 소유자에게 정정 신청할 수 있도록 통제해줘라 이것이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의 관리 요령이죠 여기까지 해서 기출 지문들을 한번 다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록사항 정정 문제 7페이지 36번을 보겠습니다 등기능 토지 지역 공보 등록사항 정정 내용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 등기필정 등기상 증명서 등기관세 증명서 등기전산 장보력에서 정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등기능 토지의 등기부를 기준화할 수 있는 것은 소유자가 기준입니다 즉 권리관계 등기부 기준 토지 표시 대장 기준화겠죠 그래서 이런 등기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소유자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고요 37번 보시면 이것도 작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31회, 31회인데 오타가 나오네 31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적으라는 거죠 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려 할 때는 뭐라고 적으라고 했냐면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다라고 적고 이걸 흑백의 반전 즉 음영을 주거나 붉은색으로 적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이냐 닌은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지문을 놓고 고르는 문제를 냈었습니다 즉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관리유령을 말한 겁니다 38번 지역소관청은 지역국무기 등록사항에 잘못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청량이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청량이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즉 직권정정사항 10가지가 있다 했죠 그중에 토지이용계획서 이런 내용이 없다 했죠 제1호가 토지이동정리결의 내용과 다르게 이건 있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이용이라는 말씀은 무조건 틀린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39번도 역시 직권정정사유에 관련된 건데 여기에 직권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찾으라고 했는데 1번 첨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했다 이건 있었고 4번 첨 지적국무기 등록사항에 잘못 입력된 경우 있었지만 박스 안에 이 4개짐이 나왔을 때 고르라는 거죠 2번 지적국무기 필치의 경계가 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면적 증감이 있다 이런 경우는 위치정정이나 이건 경계정정이기 때문에 직권할 수 없다겠죠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만 직권정정사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 준비파일과 다르 이건 없었습니다 측량성과 다르게 정리됐다는 건 다섯 번째 있었지만 준비파일은 이것은 직권정정사유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0번 문제 보시면 소관청이 지적 측량 적부심사, 재심사, 의결 사본을 송부하다 그 내용에 따라 지적국무기 경계를 정정할 때 이해관계 승낙서 들어갔지만 이런 직권정정사유 중 측량 적부심사, 의결서에 따라 정정할 때는 이해용의 승낙이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41번도 소관청은 토지 표시가 잘못되서 발견하면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가로 안에 보수를 넣어 하는 거죠 단어를 지체 없이 등록상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정정증량 성과도를 작성하고 토지 이동정기 교서를 작성한 후 대장사유란에 등록상 정정 대장 토지라고 적고 소유자에게 등록상 정정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제하라 이것이 바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관리 요령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나왔던 등록상 정정 관련된 지문들을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들 실시장 특례 문제 이것은 다섯 가지만 정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603페이지 나온 이 다섯 가지 사업만 딱 정령은 끝나는 겁니다 물론 도시개발사업 등 이 등 속에 수많은 사업이 들어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묻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 택지개발사업이나 보험자주택사업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만 농어촌정비사업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 등이라고 표현한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이때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오는 게 도시개발사업 등이 나오면 지정확정 측량, 경계점조합표 등록부 작성 비치 세트맨으로 간다고 했죠 첫째, 토지소유자는 토지동 신청권이 없다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는 토지동 신청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신청할 수 있냐? 사업시행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업시행자만이 신청권이 있어서 소유자가 토지동을 원할 땐 사업시행자한테 요청하면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도록 돼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고 그 다음에 사업의 착수변경 완료사실 그 사유 발생인으로부터 15일 내 소관청 신고입니다 다시 한번 15일 소관청 두 가지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일 소관청 이걸 20일을 바꿔도 안 되고 소관청을 시, 토지사로 바꿔도 안 됩니다 15일 내 소관청에 신고한다 그 다음에 해당 사업의 환지를 수반할 때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동 신청에 가려면 한다 즉 사업 완료 신고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착수 신고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동 신청에 가려면 한다는 표현을 차지해야 되고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분양이 안 되면 곧바로 사업시행자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파산 등으로 토지동 신청할 수 없으면 당연히 주택시공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자 등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토지동 시기에 대해서 이런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이동하는 걸 본다라는 특별 중에 있습니다 즉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축적변경은 확정 공고일에 토지동으로 본다 기출 지문 보겠습니다 실패지 42번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속하는 겁니다 사업시행자는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시 도지사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지역소관청에 15인에 신고를 하겠죠 43번 역시 최근에 나온 거죠 특례 중 가로안에 들어갈 내용을 찾으라고 했어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어디에 신고를 하겠죠 지역소관청에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신고는 사유 발생한 한 몇이네 15이네 15일 지역소관청 꼭 기억을 하겠죠 44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 토지동 신청한 경우 토지 이동은 토지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건다 맞는 질문이죠 공사 준공시 토지동으로 본다 그 다음에 45번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소관청에 토지동을 신청할 때 신청한 경우에 토지동은 토지형질변경 공사가 착수된 때 아니라 준공된 때 즉 완료된 때인 준공된 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돼서 최근에 나왔던 몇 가지 질문을 살펴봤습니다 공사 준공시 토지동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605페이지에 지적공부 정절차 이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0 uma TV legacy problema 1 2 2